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준행해서 내가 사는 길로 갈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꼭 내가 붙어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그때그때 주시는 미션을 나에게 주어지시는 미션을 의심하지 않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꼭 붙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 두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기加えたり減らしたりしない 것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세가 가난 땅을 바로 앞에 두고 2세대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1세대들은 말씀은 들었지만 그들은 가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장을 통해서 1세대들이 어떻게 말씀을 가감했는지를 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도 말라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일제히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몇 사람만 보냅시다 이 말은 즉 정탐군을 보내자는 말이죠 이때 결성된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12명의 정탐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말씀을 가감해버린 것입니다 순종을 경험한 분들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가를 경험하고 깨달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답을 듣습니다 먼저 순종을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처음의 결단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 행했을 때 그 후는 감사밖에 없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가를 경험하고 깨달으신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가를 경험한 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왜 그때 그때 순종했어야 했는지 이제는 압니다 왜 그때 순종했어야 했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100%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을 다 후회하세요 그리고 100% 돌이킬 수 없는 그 일을 다 후회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못 깨달은 분들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두려움, 원망, 불평의 소리뿐입니다 1세대 백성들에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세대에 미고토보가 다해라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가감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상상치도 못했던 광야의 40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난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가난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어요 이제는 회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단지 정탐권을 보내자는 것 뿐이었는데요 안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가난한 땅을 먼저 정탐하게 되면 불평불만으로 뒤돌아설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었을 때 또 미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당장의 그 일만을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을 미리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미션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션의 순정을 통해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과감하지 말고 아이가 어릴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엄마는 왜 꼭 엄마가 말하는 대로만 내가 해야 돼요 아침이면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양치질하고 자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왜 전부 다 엄마 말만 듣고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말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리석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어리석은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신명기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にはこういう言葉があります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요즘 들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예 시험을 앞두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시험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는데 지망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또 합격이 되더라도 그 많은 학비가 걱정이 됐어요 사실 주깬 준비를 하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깬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년간을 돌아보면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거의 매일을 부모와 아이가 공부로 싸웠고요 성적은 계속 떨어지고요 주깬을 시작한 것이 정말 맞았나 몇 번을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놓아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에베네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확 마음을 주셨어요 그 순간 저의 모든 짐이 내려졌어요 그래 내가 가는 그 길은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나는 그 길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2년 전에 주깬을 시작했던 때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2018년 마지막 주일 제가 이런 간증을 했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네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그때 아예 학원비를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일을 떠올려주셨어요 저희 가정이 주깬을 시작하면서 2년은 정말 괴로운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보였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하나의 이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나는 그 말씀보다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당장 돈이 없는데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지금 현재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도 더 하거나 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하는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삶을 누리는 길 사는 길로만 다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삶을 누리는 길 삶을 누리는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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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